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 인정받고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고 존경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분별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자기가 나설 때와 나서지 않아야 할 때를 알고,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알고, 함께할 사람과 멀리한 사람을 알고, 또 같은 일을 해도 누구와 어떤 방법으로 해야 좋을지를 그때그때 잘 판단하는 이런 분별력이 있는 분들이 리더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런 세상적인 분별력보다 한 차원 더 높은 데 있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30년 가까이 목회 생활을 하면서 저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시는 수많은 성도님들과 또 목회자, 성교사님, 동역자들의 인생 스토리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목회자든 평신도든 상관없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생활에서 축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외모나 학벌이나 타고난 재능이 좀 딸린다 할지라도 영적 분별력이 있는 분들은 승리하는 인생을 일궈냅니다. 이 영적 분별력은 단순히 신앙 좋다는 말로는 표현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 신앙 좋다고 평가하는 기준이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교회 봉사 잘하면 우리는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쉽게 평가해 버리기 쉽기 때문이죠. 그러나 영적 분별력은 단순히 그런 신앙 좋다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실행하는 능력입니다. 오늘의 본문 1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인 지식으로 지식의 눈으로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눈으로 인생을 본다. 사람을 본다. 교회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분별력이 아니고 영적 분별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려고 이해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영적인 은사입니다. 우리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재능입니다. 우리의 교회이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에게 오는 기회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인데 이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감사하지를 않아요. 이것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쓸 수가 없어요. 이것들을 잘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책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거짓의 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는 말들이 좀 지나치게 남용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하면 그리고 그것을 절대 진리로 밀어붙이기 시작하면 큰 해를 주변 사람들에게 끼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 그랬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 전체를 암성할 정도로 뛰어난 바리세인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었고 그와 그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열심으로 초대교를 핍박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습니다. 마귀는 항상 믿음이 어린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 영적으로 나태한 사람들을 항상 거짓 영으로 미혹해서 분별력을 떨어뜨립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고 자신과 가정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교회를 깨기도 하며 이단에 포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 요한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권고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된 영의 대표적인 특징은 영과 육의 균형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 지나치게 그래서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부가 뜨거운 주전자 잘못 만져갖고 손이 댔는데 어뜨거 그러지 않고 어 할렐루야 그런다든지 그러면 옆에 분들은 또 맞장구로 칩니다. 우리 집사님 너무 성령 충만하세요. 손이 댔는데 어뜨거 안 그러고 어 할렐루야 그런 그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이상한 사람이에요. 뜨거운 건 뜨거웁다 그래야지 거기다 할렐루야를 왜 합니까? 드라마 보면서도 아멘아멘 그러고 말이죠. 기도원 다니면서 남편과 아이들 밥도 안 해주고 집안 청소도 쑥대밭으로 해놓고 다니는 주부가 불신자 남편이 이에 대해서 참고 참다가 한 번 화를 내면 아 나는 을을 위해 핍박을 받는구나 하면서 목사님한테 가서 우리 집에 마귀가 살아요. 사탄이 물러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게 신앙생활 학교생활 하다가 다 실패한 사람이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 사고 친 사람이 해외에선 안 치겠어요. 왜 그걸 하나님이 자기를 선교사로 불렀다고 생각합니까?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렇게 현실감각이 없고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서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을 황당하게 하는 분들은 영적 분별력이 깨진 거예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며 환상을 보고 게시를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정시에 출퇴근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고위공무원의 일을 탁월하게 겸손하게 성실하게 해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성실하게 일하는 어부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 땅의 신실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건강한 영성입니다. 거짓된 영은 또한 실제 생활에서 거룩함의 열매를 잃어버린 영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방언을 하고 신위의 은사가 있고 교회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가서 그가 집에서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질식장 생활에서 불성실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시험에서 컨닝하고 사업에서 사기치고 이러면 생활에서 거룩함의 열매를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참된 영이 아닙니다. 이단 종교들을 보면 대부분 가정을 분열시키고 성적으로 물란하고 신도들에게 전재산 바치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재정 문제는 굉장히 불투명하고 지저분합니다. 말과 행동이 폭력적입니다. 이단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 중에서도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뭐 세계선교, 민족보고 이런 얘기는 합니다만은 실제 삶에서 돈 문제, 이성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 가정을 잘 돌보지 않고 법질서를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얘기해도 삶에서 거룩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거짓의 용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분별력은 거룩을 회복하게 하죠. 에스겔 44장 23절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거룩함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 분별력은 사람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참 살면 살수록 사람을 알 것 같으면서 모르시겠죠.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좋은 사람 같아 믿었는데 배신당해서 아픔을 겪는가 하면 처음에는 별로 탐탁치 않게 여겼는데 갈수록 신실한 진국인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람 보는 눈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10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다루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의 넘버원 특징이 뭐예요? 10편 1편 1절에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결혼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거나 함께 운명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지혜로운 남편 현숙한 아내를 택할 것입니다. 바른 목회자가 목양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교활하고 이중적인 사람을 피하고 내게 지혜와 은혜와 영적인 도전과 격려를 줄 믿음의 친구들을 선택해서 함께 갈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볼 때 마귀의 관계에 속지 않습니다. 말라기 3장 18절 보십시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가 있기 때문에 분별하라는 거예요. 가론 유다는 열두 제자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논리가 정연하고 좋은 말은 골라하는 사람이었어요. 아 이 향류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다 구제하면 좋지 않느냐 그럴듯한 말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중성을 꽤 뚫어보셨어요. 수차례 그걸 지적하셨고 드러내셨고 성만찬 직전에 그것을 드러내서 공동체 밖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사람 분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세우고 내릴지 어떤 사람을 격려하고 어떤 사람을 징계할지 우리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면 겉모습 보고 열심히 그냥 하는 것 보고 사람 세워가지고 낭패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항상 사람 분별할 때 기도 많이 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눈으로 사람을 분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명기 32장 28절 29절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여기서 그들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직 광량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미래를 예언하신 거예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풍요를 누리게 되면 우상 숭배하면서 영성이 타락할 것이다. 그러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릴 것이다.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몰려와서 자기들이 멸망할 그 종말을 자기들은 분별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축복받은 민족인 것만 착각하고 살 거라는 뜻이죠. 영적 분별력을 잃으면 자기의 영적 상태를 분별 못합니다. 그냥 자기 도치에 빠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라우디기아 교회라고 있었어요. 이 교회를 꾸짖으실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너는 네 자신이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구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네 상태를 알지 못하는구나. 전혀 지금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 너는 네가 대단한 교회라고 생각하는구나. 너희들이 헌금 많고 건물 있고 숫자 많다고 너희들이 지금 대단한 교회라고 착각하고 있구나.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심각한 자기 도치에 빠집니다. 자기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엔 문제 없는 게 아니었죠. 라우디기아 교회가.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보기에 너는 문제투성인데 너는 영적으로 자기 평가가 전혀 안 돼 있구나. 착각을 버리고 회개하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영적 상태가 지금 괜찮으십니까? 잠잠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의 영성종합진단을 한번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정기적으로 건강종합진단도 받는데 그러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종양이 발견되기도 하고 뜨끔뜨끔한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영적 분별력은 항상 겸손히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모르는 잘못이 내 삶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주님 앞에 항상 회개하며 고침받고 점검을 받는 것입니다. 이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받은 영적인 은사도 함부로 휘두르지 않고 겸손하게 절제해요. 방언의 은사 받았다고 시도 때도 없이 막 큰 소리로 방언기도 하고 예언의 은사 받았다고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은 싫다는 데 가서 막 예언해 주고 신유의 은사 받았다고 그러고 가르침의 은사 같다고 함부로 휘두르는 사람들은 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은사를 함부로 남용하면 자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겸손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며 교회 덕이 되게 사용하려면 영적인 분별력으로 자기 영적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영적 분별력은 우리 시대와 사건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교회 안에 일이든 교회 밖에 일이든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눈에 보이는 시대 상황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히든 메시지가 있어요. 영적 분별력은 이것을 보는 겁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보십시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시세를 알았다는 것은 understood the times 그들이 살던 시대 상황을 영적으로 이해했고 they knew what they should do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았다는 뜻이죠. 그 시대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 시대를 고쳐나갈 줄 알았던 이사갈 자손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형제들을 통솔하는 리더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는 크고 작건 사건 사고를 접할 때 그냥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말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성령의 눈으로 잠잠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빨리 감을 잡고 우리도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게 영적 분별력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우리 시대의 역사적인 사건이나 상황도 그렇지만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반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건 내가 계획했던 일이건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이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일이 터졌을 때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좋은 일 닥쳤을 때는 자기 잘나서 된 줄 알고 희희낙락하면서 오버하고 또 힘든 일 닥쳤을 때는 세상 다 망한 것처럼 처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때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거기에 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분별하고 잘 될 때 오버하지 말고 힘들 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를 잘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이 영적 분별력은 어떻게 해서 얻어집니까? 대개 타고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경험이 분별력과 지혜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 말도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입니다.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경륜을 참 따라가기 힘들죠. 그러나 단순한 경험만으로는 안 돼요. 경험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해석이에요. 경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경험에서 상처만 남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그 경험을 잘 필터시켜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오늘 본문 속에서 읽겠습니다. 6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특히 하나님께서 내 생에서 하시는 일들을 그렇게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해석하면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모든 사건들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읽은 모든 책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경험들은 영적으로 잘 해석돼서 필터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그 경험을 나쁘게 이용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한을 심으려는 마귀의 노력들이 다 씻겨져 나가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성숙만이 우리 안에 딱 남는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경험을 올바르게 영적인 분별력으로 연결시키게 하는 세 가지 툴이 있습니다. 도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그냥 바라보는 말씀이 아니라 적극적인 말씀, 묵상이 필요합니다. 10편 119편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업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증거들을 늘 업조린다 하면 성경책 탁 덮어두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항상 가면서 운전하면서도 커피 마시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은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결정적인 때는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인생의 정말 위기 앞에서 결정적인 브레이크드루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적인 위기에 때의 말씀으로 뚫고 갈 수 있는 사람은 항상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 그물이 찢어지게 잡히는 것처럼 영적 분별력은 그냥 추상적으로 사색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곳곳에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 영적 분별력은 열매가 등겨요. 진짜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잘 분별해야만 돼요. 왜냐하면 사탄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을 쳐요. 얼마나 말씀을 교묘하게 잘 편집하냐 하면 예수님 유혹할 때도 10편 말씀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이단들이 얼마나 성형 공부 잘하는 줄 아세요? 편집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분별해야만 됩니다. 디모데후소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목회자 디모데의 잡은 성도들이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마귀가 잘못 이용하지 않도록 그래서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말씀의 행간을 읽는 거예요.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를 읽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식적인 성경 말씀 보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셨죠. 그 말은 말씀을 분별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오늘의 본문 고린더전서 2장 10절 11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게시라고 하거든요. 게시를 영어로 Revelation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보여준다는 동사에서 왔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 분별력 업그레이드하는 비법 1번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거룩한 영적 분별력이 계속해서 채워질 것입니다. 야고버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지혜가 부족한 사람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잡벅 신드롬에 있는 거예요. 모두 지혜가 부족한데 네가 지혜가 부족한 것을 인정할 만큼 겸손하다면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세 번째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도구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때로는 내 문제가 걸리면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분별력을 잃기가 쉬운데 이때 건강한 기도하는 지혜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옆에 있어서 나의 분별력을 끊임없이 점검해줘야 돼요. 체크해줘야 되고 견제해줘야 되고 다듬어줘야 됩니다. 요한 1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뤘서 아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고 했어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 고집이 강해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의 조언에 대해서 귀구리를 하지 않아요. 그냥 강팍해요. 그러면 영적 분별력이 자라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보완해주고 도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너무 자기랑 밀접한 문제라 객관적으로 분별이 잘 안 될 때 믿음의 사람, 지혜가 있는 목사님이나 믿음이 성숙한 형제 자매들에게 가서 오픈하고 의논하고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서 지혜롭게 조언해줄 믿음의 형제 자매 네트워크가 반드시 옆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 영적 분별력이 이렇게 깊어져야 교회가 성숙해져요.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 빨리 성장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이겨내려면 교회 리더들이 성숙해져야 돼요. 목회자들과 평신도, 리더들, 순장들, 재직들, 장로님들이 영적 분별력이 깊어야만 합니다. 그리 되면 우리가 커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전체가 이렇게 영적 분별력이 있는 성숙하고 내실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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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